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가 수상 확정 뒤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뭐라고 소감을 발표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 인터뷰는 전에도 제가 들어볼 때 어떻게 저렇게 톤을 높이지 않고 할 말을 다 차분히 하는지 이번에도 그러는군요. 한강 작가, 모든 카페인을 건강을 위해 끊었다면서 마음속의 소설을 굴리는 시간, 참 작가적 표현이죠. 그게 가장 좋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참 대단한 일주일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외도 좀 밝혔죠? 한강 작가는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글을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소외를 밝혔는데요. 이게 어제 오후에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에서 열린 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의 수상자로 참석을 해서 한 말입니다. 한 작가는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하려고 현재 애쓰는 중이라고 근황을 밝혔고 그리고 바로 내년 상반기에 어떤 신작으로 이걸 맞춰서 신작으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사실은 10일 날 노벨문학상이 발표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강 작가가 의부의 행사에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을 밝힌 자리였는데요. 어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올 때는 1층 취재진을 피해 다른 문으로 입장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을 쳤으니까요. 질문이 쏟아질 테니까 했는데 이제 그 행사 첫 모두에 수상소감 모두에 바로 취재진이 궁금히 여기는 현재 최근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아주 짤막하지만 압축적으로 먼저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한강 작가의 소감 중에 이 황금시대라는 말이 또 유행을 했어요. 태그가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육십 세까지를 작가의 그 황금기가 아니냐. 오십 세에서 육십 세로 본다. 그런데 본인이 한 달 뒤에 쉰 네 살이 됐네요. 만으로. 그래서 책 세 권을 쓰는데 몰두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못하는 술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카페인도 끊었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집중하겠다는 뜻이고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난 술도 못 마시고 카페인도 끊어. 앞으로 육십 세까지 책 세 권 쓰는데 몰두하겠다.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한 권씩 책을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이 한강 작가가 좋아하던 여행도 이제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끊고 오로지 상상력을 가동하면서 책을 쓰겠다는 건데 한 달 뒤에 만으로 54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십 세까지 육 년이 남는 셈인데 왜 그러냐면 작가들 한금기가 오십 대에서 이제 오십에서 한 육십 세까지라고 그래요. 이때 자기도 바짝 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만 남기고 싶다는 의미일 텐데 한강 작가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포니정 포니가 뭐냐 하면 영어로 조랑말이죠. 왜 저런 별명이 나왔을까요. 바로 국민차로 불렸던 현대 포니를 만든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애칭 별명입니다. 포니정 재단 어떤 일을 해왔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죠.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아버지입니다. 20년째 학술 장학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수상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할애합니다. 피규어 여왕 김연아 또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이 수상하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수상자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사회의 경쟁력을 보였던 인물인데 고 정세영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이 바로서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참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명언이죠. 매년 수여를 해왔는데 포니정의 혁신상은 상금이 2억 원이고요. 제1회 수상자가 방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이었고 이국정 병원장도 또 박항서 베트남 축구감독이었었죠.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가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17분이 받았고 18번째 수상자가 한강 작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 작가는 십삼일에 보도된 세댐 방송과의 첫 인터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는 십일 십일에 집에서 했대요 자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예 자 첫째로 이제 지금은 주목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나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사는 것이 좋다.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축하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렇죠.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 작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때 아들과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축하를 했다. 다만 이제 이게 한때 뭐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냐 하면 지금 세계에 많은 고통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마을 큰 마을 잔치 같은 거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한강 작가의 각종 저서 시집 소설 뭐 모든 책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백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이룬 대기록이라고요. 대기록입니다 저 이게 이제 이른바 노벨 문학상 여파라고 또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흥행으로 볼 수 있는데 한강 작가의 저서가 노벨 문학상 수상 후 단 6일 만에 백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또는 올해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세이노의 가르침도 뭐 1년 이상 걸려야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인데. 단 6일 만에 그만큼 한강 작가의 쾌거 온 국민이 축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학교에서 110만 부를 돌파하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그런 대기록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강 작가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 많은 또 전도 유망한 작가들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 쉴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팬이 아니라 월드컵 팬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좀 봐야 되는데 월드컵 예선전 본선만 난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